미래를 예견한 그는 전해수와 기기를 발명해서 세상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많은 소독제를 연구개발하여 왔습니다. 저는 세균의 생장환경을 깨뜨려서 살균할 수 있는 친환경 소독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곧 다가올 미래의 예견은 빗나가지 않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인류애를 향한 그의 노력은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해가 없고 살균력이 높은 전해수를 만들어내는 나오크리는 이제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던 곳에서 주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인류에게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특허받은 것만 60개가 됩니다. 어릴 적부터 고향 섬에서 바다 소금과 나무를 보며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왔던 그 그의 꿈대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구소금